생각보다 여당 4분이 해결될 그런 기미가 상당히 멀어져 보이고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상황이 많이 꼬이네요 그리고 근래에 언론을 비롯해 가지고 당내 주요 인사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돌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힘당의 주요 인사들은 당헌당규를 고치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직무 권한만 이렇게 중지시켰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름을 임명했던 그런 비상대책위원들의 파리는 여전히 유효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잘 정리가 됐네요 여당의 이제 분위기가 쏠리게 되면 다 사람들이 줄을 서지 않습니까 언론들이 일단 어제 소개됐다시피 조선중앙동화 그리고 매경 등 주요 언론사들이 대부분 사설을 통해서 대안도 별로 없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새로 출범시키는 것은 법원과 맞서는 것이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죠 단 한 언론도 법원의 판결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었습니다 여권의 수도권 의원 3인이 권성동은 사퇴하고 새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면 원내대표를 새로 뽑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측에서는 추가 이미 가처분 소득을 냈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출범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서병수 씨도 정치 감각이 있는 다선 의원이니까 한 번 실수했으면 됐지 다시는 비대위원회를 꾸릴 그런 전국이 소집을 안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안철수 씨 역시 새 원내대표를 뽑아가지고 당대표 직무대형체제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아마 하기 때문에 하루 사이에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새로운 비대위 출범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정치적 촉억이 뛰어나기 때문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민첩하게 자기가 어느 줄에 써야 될지 그렇게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법은 판결이 내리고 나니까 옳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보다도 자기들의 옳은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지만 본인 또 옳은 것을 합리화해서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비대위 체제가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인물들이 부쩍 그냥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상현 이 사람들 기본적인 정치 성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유의동 최재영 씨는 그야말로 이준석 씨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상을 많이 주니까 권성동이 사퇴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해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스스로 사퇴해서 당에 조속한 정상을 위한 물꼬를 터주기 바란다 비상대책위원회 유지 입장을 철회하고 당은 당규에 따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해서 그 원내대표가 직무대응을 하게 해야 된다 완전히 이제 다른 입장을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큰 이제 충돌이 있거나 아니면 권성동 씨가 양보하는 그런 쪽으로 아마 중재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서병수 씨가 아주 뭐 줄을 잽싸르게 이렇게 다르게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전국위원회 소집을 내가 안 하겠다 두 번 실수는 불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상에 뭐 합법적이었던 아니든 간에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전국위원회를 이렇게 소집해가지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서병수 다선의원의 주장입니다 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자기 입장을 밝히고 지금 법원은 비상상황이로 하는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가 많죠 법관이 뭔데 정당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비상상황이 이게 비상상황이 아닌 뭐가 비상상황이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법관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4.15 총선이 엉망진창이었지만 조재영과 천대비과 이동훈이 문제없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고 다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다시 비대위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지 아무리 당헌당규를 고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직무대형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그걸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서병수 씨가 반대를 했죠 전국위 소집을 못하겠다 반기를 든 이유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보다도 원내대표가 직무 권한대형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그다음에 나오네요 정치적으로 해결하면 그걸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래서 서병수 씨가 전국위원회 의장 자격으로 소집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법원에서 지금 부정을 한 것인데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원 판결을 옳든 옳지 않든 간에 존중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서병수 씨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당에 이제 어느 정도 지분을 갖고 있는 안철수 씨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당대표 직무대형 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 씨라든지 서병수 씨라든지 안철수 씨가 모두 다 권성동 씨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힘당의 내분을 수습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권성동 씨가 사퇴하고 새로운 원내대표를 임명해서 새 원내대표가 그런 당대표 권한 직무대형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권이라는 것이 참 뭔지 보통 국민들한테는 참 납득하기 힘들지만 공정권 같은 걸 행사하는데 아주 막강한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죽도록 싸우는 거겠죠 이미 이준석은 비대위 체제 하면 또 이미 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가처분 신청 내용이 뭔가 하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형으로 하는 비대위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 8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8월 29일 날 밝혔다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도 여러분들 중지되고 아무리 봐도 판사가 어떻게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단정을 할 수 있는지 대한민국이 참 딱합니다 법원의 판사들조차 그렇게 정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뭘 할 수 있을지 그런 법원의 민형사 사건을 바뀌어야 되니 참 전부 판사가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근래에 들어서 참 한국의 사법부를 보면서 암담하다는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 출범이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고 결국은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 사임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벌써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흘러나오니까 언론들이 딱 그냥 그렇게 분위기를 잡으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네요 옳지 않은 일이지만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옳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잘 말씀하셨네요 황규현 님이 이번에 대선의 2등 공신에 해당하는 사람들 민주당의 패착은 자신감과 오만과 함께 사전투표를 먼저 개봉하면서 1에서 2%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전투표를 뒤에서만 만회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